호란 아빠! 왜 우리 엄마를 빈대떡을 만들고 있어요? 3살 짜리가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무서워서 아빠의 길을 지나가는 삼촌처럼 되요. 아빠의 모습 또는 낚시태를 들고 나가거나 굴 붙이러 가거나 동선 가시거나. 요새 젊은 아빠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. 아빠들과 함께 캠핑하도 가면 아빠들하고 엄청나게 되요. 아빠들과 함께 캠핑하는 갈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